완전 커 이렇게 반응이 있어 안녕 여러분 오늘 제 삶의 첫 번째 축구 경기를 보러 갈 거야 여기 월드컵 경기장에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어떡해 그래서 좀 긴장돼 이곳은 조금 늦을까봐 너무 이직 출발했고 했는데 뭐지? 30분 기다려야 돼 진짜 크다 완전 커 사실은 한 번도 경기장에 안 가봤으니까 너무 신기해 경기장에 들어가는데 제 반응이 왜냐면 그냥 축구 경기장 이지라 생각보다 커서 진짜 놀랐어 그냥 이렇게 반응이 있어 그리고 그러나 이렇게 반응이 100% 엄청난 공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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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아아아 경기 끝났습니다 안녕! 경기는 끝났고 지금 집에 가야지?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. 이 영상 좋아하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 인스타그램에도 바로 해주시고 다음에 또 뵐게요. 안녕!